신천지가 2인자였던 김남희씨의 폭로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진원지가 되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내부 동요를 막아야 하는 신천지가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교세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2인자이자 이만희 교주의 내연여였던 것으로 알려진 김남희씨가 신천지의 실체 폭로에 나선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지목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 창립 37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견해입니다. 특히 신천지 특유의 예배 방식과 위장폭요가 코로나 감염을 빠르게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도로 신천지 시설 전수조사와 임시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정부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체를 숨긴 채 은밀히 포교해야 하는 신천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교주의 특별 편지와 기자회견을 통해 신도들을 상대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신천지는 병마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코로나 확산 사태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신도들의 이탈을 단속한 겁니다.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신천지 측의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일반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한 이른바 신천지 지령이 가짜뉴스라는 신천지 측 주장과 달리 지난주일 신천지 신도가 교회 잠입을 시도하다 발각됐다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만희 교주의 최측근이었던 김남희 씨의 추가 폭로도 언제 재개될지 몰라 신천지 측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이만희 씨는 구원자가 아니며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이만희 씨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천지 내부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겠다고 밝히면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신천지 교세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전망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